5, 4, 3, 2, 1 공부를 시작해 뭐야 현대신이 왜 메르시 안 해요? 나 메르시 너무 좋아하는데 안 되네 손브라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멍이도 훅 빠졌다 안하게 피 이거 사나? 이거 사면 레전드 뭐야? 파기했는데 위치배너 왜 써? 버그 아니야? 안 돼 그러면 우리 팀 팀 분열 나요 우리 팀 화나가지고 현대신님 갈게요 지렸다 안 보여 안 보여 와 이걸 재우네 위도 2층 위도 2층 위도 2층 잘했다 거점 오는 거 밀면 돼요 거점 오는 거 밀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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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신 잘 믿었다 저거 다 어이구 내 손이 깔아 아이고 가즈아 미케요 가즈아 피요 렐리 피게요 상대 순브라 조심 그냥 앞에 정면 세게 밀자 라인 벽맥 가면서 나 공 있는데 공 라인 줄까?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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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잠깐만 순브라 엘리 피요 어이구 엘리 피요 엘리 피요 엘리 피요 어이구 아이고 아 뒤졌다 엘리 피요 멍티 또 말아주시 엘리 피요 엘리 피요 이거 메인 케엘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공급기가 거의 준비됐어 전투는 계속된다 나이스 뭐야 야타 왜 여기 거 가자 나 키웠어 나 키웠어 나 키웠어 나 키웠어 나 키웠어 나이스 나 키웠어 나 키웠어 고점 바로 밀게 고점 3명 고점 3 고점 3 고점 3 고점 3 밀게 밀게 나이스 방패 들어야 돼 끝 오우씨 자리야 풍벽 너무잖아 너무 해 위도우 공 고쳐야? 안 돼 위도우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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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견제에다 왔어 야 EMP 멍치는? 못 막지 아이고 빡시다 뭐야 여기 자리야 어 이거 자리야 던졌는데? 에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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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리 키고 가자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아야야야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나이스 가 가 야야야야 나이 딱 합해 딱 합해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내가 보러 갈게 손질이 와봐 탑 탑 탑 탑 탑 탑 오케이 주방 아껴봐 아 네네네네 준비 아냐 힐 한 번만 갈게요 아나 어 나 뒤질 거 같애 오는 거 잡자 오는 거 무리하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으 공수변영 헤헤 수빈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왜냐면 8시 하셔도 되나요? 아뇨아뇨 저 하나 할께요 30초 어비 박아줄 사람이 있나? 너에게 불시착 약간 매크리 애들 화난 것 봐 이 시간에 거의 다 사람들 주무시어서 그래요 정체물들이 몰려 정체물들이 몰려 정적이 깨진기 직장이에요 정적이 깨진기 직장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살짝 빠지면서 위로 빠지면 아니고 왼쪽으로 빠지 빠져 빠져 봐 방벽 관리하고 어 이거 총괄 오우 뭐야 아이고 쭉 피쳤는데 위로 견제해야 돼요 한조 잘 쏜다 아 아 아 아닌데 아 왜 깝쳐 어 지질라고 어 삼다수의 힘인가? 아 독들 사기 어 오 뭐야? 상대 위도우 좀 쏘는데? 아 지랄 뭐야 야 위도우 1층 1층 정면 1층 잠적 주의요 조심하세요 둘이 아나 없다 빼가 아 아 나 바로 뒤진다 자꾸 쏘리 자리야 뒤지겠는데? 형들, 형들 나올 때 조심해야겠다 위도 범피 형, 이거 현리신님 저 나노 한 번 줘볼래요? 나오면? 하나, 둘, 셋 보고 보고 형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알아서 잡아. 나이스. 상대야, 다 초월이 돋았을 거야, 이번에. 아까 안 썼거든? 와, 위도 왜 이렇게 잘 쓰냐? 아프네. 형들 위도 위치 보이면 말해줘 바로바로 위도 볼 사람이 나밖에 없긴 한데 아이고 위도 케어 너무 잘해 상대 그 브리님 마이크가 너무 끔찍해요 위도 케어 너무 잘해 상대 우리 앞자리 싸움도 너무 안 된다 우리 앞자리 싸움도 너무 안 된다 위도 뒤 위도 뒤 안 잘리고 스크도 나 수피 하나만 더 줘봐 어허허허 뭐가 야 야 개찍기는데 피지컬차가 너무 심각해 나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실화네 이거 메르시 아마 할까요? 메르시 하다가도 쟤한테 쪽팩이 다 날아갈 것 같은데? 그냥 위치만 말하면 제가 최대한 보고 빠질 것 같은데 그 턴에 우리 팀이 같이 안 들어와주면 저 뒤져요 니뱀 야타로 조화 고정시켜놓던가? 메르시 괜찮은 것 같은데? 메르시 형 메르시 한번 해보실래요? 믿고 한번 해보자 부활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위도한테 맞을 때 한번 형들 킬캔 봐봐 범위치 아 야 이거 왜 있잖아 광패 내리자마자 뒤져 괜찮아 아 야 야 신소리가 랜 왜왜왜왜 둘짤 괜찮아 천천히 해봐 아 아 야 셋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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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형 사다 봐, 사다 봐 자리야 형 일로 와봐요 야 나 부활 좀 자리야 형 굿 나 이제 자리 먹었다, 앞자리까지 겉 좀 먹어봐 아 오른쪽 위도 우측 위도 우측 위도 우측 나가지 마요 오는 거 잡아 자리야 형이 위도 봐줘 나이스 먹었다 펌을 버텨야 돼? 펌을 버텨야 돼? 위도 앞에 나온다 아 야 위도 우측 위도 위도 우측 위도 우측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아 씨발 존나 힘들다 하물 붙어요 하물 붙어 아나 천천히 잡자 아나 천천히 잡자 아나 천천히 잡자 나이스 뭐야 위도 개 잘 쏘네 진짜 뭐야 위도 개 잘 쏘네 진짜 위도 또 안보여 위도 훅 왼쪽 위도 훅 할만한데? 아 근데 우리 라인 아 근데 우리 라인 와 이상한데 멘트앤 유정이 없어가지고 약간 게임이 힘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까비 심지어 둘 다 딜러하다 온 탱커 유저들이라서 그것 때문에 게임이 좀 힘든데 그것도 있고 상대 위도우한테 너무 따닌다 모르겠어요 위도우 훅샷 조지 자리아도 셀스 형들 우리 우측 먹어야 돼요? 나인형 여기 간다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앞자리 싸움을 왜 우리가 안 하지? 피트 스캔 둘 다 빡세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가겠다 저울 방벽을 주네 개피인데 저 용건 고쳐요 가보시? 없어 아니 아니 데미지 부스트 안 돼 일단 그거 피했고 망치 피했고 야 매일 매일 잔다 위도우 잔다 위도우 잔다 나이스 상대 망치 빠지 멧크리 앞에 하나 개피해 상대 망치 없어 세게 가도 돼 우리가 하나 개피해 왼쪽에 왼쪽에 욕드리해 X 됐네 상대 그것도 있을텐데 비빌 사람이 없어 이거 이런 멀로 우리 메일도 있고 다 했어 난노 겐지 주보실? 2층에 넌 강해졌다 힐 힐 힐 한번 줘야 돼 GG 아 이거 로우 케잡해 가지고 힘드네 게임이 최소의 플레이 야쿠르킹노 크루에 분실처치 하아